괜히 엉뚱한 이야기를...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6장까지가 잘 아는 대로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지난주는 어린이주일이었고, 지난주가 어린이주일, 8일이에요. 미국의 야구하는 데 보니까 복장들이 이번에 다 핑크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핑크옷으로 전부... 옷은 자기들 옷인데 여기에 필리스 그리고 뒤에 등본을 쓰고 운동화까지 핑크 색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일어나서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인가? 그래가지고 그 방망이도 이렇게 핑크 방망이를 들고 나온대요. 어버이날은. 그래가지고 그걸 사면 55불인가 65불인가 그런데요. 그러면 그게 10불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암센터에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따로 아버지 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이 됐는데 미국은 따로 있죠. 어머니 날 따로 있고 아버지 날 따로 있고 또 스승의 날 따로 있고. 저도 간혹 가다가 좀 어버이날보다는 어머니 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애니웨이. 이 기독교는 관계에 관한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가졌다. 소유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이루었다. 즉 성취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와 내 사이에 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마음 안에서부터 출발은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 나오는데 누군가 참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마음을 굳게 잡아가도 그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좋아. 여기로 오는데 그 사람 얼굴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좋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가까울수록 뭐예요.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돈을 번다 안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라면 창세기 2장은 관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에덴 동산도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관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5장 21절 한번 5장 21절 보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부관계 그 다음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제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 없다. 쉽게 말하면 어른이 없다는 거죠. 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옛날 대가족 때도에는 어른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도 그 어른이 오면 뭐예요. 확 멈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집안에서 핵가족으로 했다 할지라도 어른이 있었죠. 그게 가장. 아버지라는 존재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했다가도 무슨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정생이라고 부르면 자녀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저희 집안도 일남 2년대. 이제 성자는 같아요. 그럼 마지막이 숙철진이라고요. 좋아요. 온하고 좋은데 무슨 일이 있었다가 앞자는 딱 빼요. 그러다가 엄숙하게 숙철진. 그러면 우리 발발 떨어버립니다. 그냥. 그게. 그런데 지금은 가정이 가장이 권위를 잃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기 한 마리 나와도 자녀가 그러면 어이.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먼저 들으려고 그러면 아내가 말리잖아요. 아이고 좀 새끼들도 좀 먹게 하지. 그 참말로. 당신은 저 꼬랭지나 먹어. 그러고. 저 꼬랭지. 이게 이제 실상은 그 오계명이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질서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꼭 부모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평등하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은 그러나 무슨 상화관계의 질서가 아니고 어떤 어른은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질서 문제. 이게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요. 이 오계명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계에도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 성경은. 그래서 딱 나옵니다.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데 퍼스트 관계를 맺어야 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가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데 가정이 회복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부부관계. 이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 오늘 읽었는데. 그리고 나서 부자 간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누가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에서 6계명은 인간과의 바른 관계 맺기. 이런 계명인데 우리가 계명은 대부분 명령인데 하지 말로로 되어 있지만 긍정적인 두. 하라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계명은 네 번째 계명. 그 다음에 인간 간의 계명은 5계명. 그래서 10계명은 참 지키기가 쉽다. 하지 말라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전혀 없죠. 하지 말라는 거 왜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10계명에서 4계명과 5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은 주일로 옮겨졌지만 안식일 개념이. 주일을 바로 성소하는 사람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주일날 빠지면서 저는 교회를 안 가도 말이죠.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 나는 주일날 빠지면서 제대로 주일을 성소 못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계명을 바로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인간 계명에서 부모를 오늘 이 10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바로 지키는 자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는 자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다른 계명을 지킨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독교의 인격을 보려면 그 자가 누구를 바로 섬기는가를 보라. 부모를 바로 섬기는 자를 보라. 그러면 그의 인격이 보인다. 부모를 막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한다? 아니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0계명에 보면 약속 있는 것이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2계명에 나오잖아요. 2계명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수천대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몇 대대에 이르다? 3, 4대. 그런데 이 3, 4대라는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을 가계, 혈통의 저주 그런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잘못하면 나대로 끝나지 자녀에게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3, 4대라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가족대도거든요. 그러면 한 집안에 같이 살 때 적어도 몇 세대가 살았어요? 3세대. 거기다가 증송주 나타나고 그러면 뭐예요? 4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3, 4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는 몇 대에 끝난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내가 잘못했을 게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는 당대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약속이라면 인간에 대한 계명의 약속은 5계명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5계명이. 그런데 여기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공경을 하면 뭐라고 했냐면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잘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잘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바로 요셉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형통한다 잘된다는 말은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관계 이야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이야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뭐가 틀어졌어요? 제일 먼저. 가인과 아별 사이가 어때요? 죽이고 이러한 관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창조시대 때 이 이야기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형통한다 잘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남을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누군가 날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아가. 그러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뭔가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사건에 보면 요셉 이야기 보면 요셉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형제들한테 잡혀서 종으로 팔려간 곳이 보디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복이라는 말은 요셉에게 안 나와요.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더라?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았더라 이래요. 요셉은 보디발 집안을 뭐하게 하는 자? 복되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성경에 형통한다는 의미예요. 그저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그 사람만 오면 멀쩡한 공동체도 어때요? 분열이 일어나. 이런 사람은 돈을 천만금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분열이 있는 곳에 그 사람만 등장하면 뭐가 있어요? 합형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잘된다는 이야기는 남을 복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바로 섬기는 자들은 남을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한다래요. 땅에서. 그러면 이 장수한다는 말은 나이만 그냥 요새 백세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세 백입세를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그저 들리는 소문은 그냥 자녀도 맨날 그냥 이혼한다 안 한다 그런 소문만 드리고 또 망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러면 그거 살만 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무슨 날이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평안의 날이. 들리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왜 그러냐면 부모를 바로 섬기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의 날이 행복의 날이 평안의 날이 안식의 날이 뭐다? 길어지리라는 거예요. 내가 60을 산다 할지라도 백세를 살고 120년 사는 사람이 단순하게 10년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60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해 나를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 말이에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13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험난한 사회를 살았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짧은 시간을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약속이 있는 개명, 인간의 개명 속에서 약속이 있는 개명이 바로 오개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개명 중에서 뭐예요? 첫 개명이 오개명이죠. 그래서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이냐. 식개명 자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예요. 영어로는 안어라는 말인데 안어라는 말을 또 그거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존경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술망난이가 돼서 왜 내가 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믿고 너무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뭐다? 부모로서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 관계도 나와요. 만일 사도바울이 지금 시대에 아내들아 내 남편을 복종하라 말을 지금 와가지고 기록하라 그런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아내들아 내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부 상담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요새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설교 시간에 듣고 있다가 나가다가요 내가 뭐 쪼응이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어는 좀 달라도요 부모를 안어하라는 말은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단순하게 스스로 만든 권위가 아니라 누가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거든요. 이 부모 계명은요 하나님과 인간 계명의 브릿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정말로 바로 섬기느냐? 그럼 하나님이 한마디 이야기하죠.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누구 섬기는 줄 바로 섬기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종교를 뜯어보고 철학서적을 뒤져봐도 기독교만큼 부모를 강조하는 것은요. 없습니다. 제가 유거 전도하고 그러면서도요. 성경 딱딱 돼요. 그럼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는 없잖아요. 성경은 나이 든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고요. 그림자도 못 밝게 하고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현장 보면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누구 돌 쳐 죽여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돌 쳐 죽여요. 구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를 현장에서 막대하면요.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이게 성경밖에 없다고요. 이게.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기독교에서는 잘 알다시피 죽어버린 사람 놓고는 그 후에야 꺼이꺼이하고 무덤 크게 지어주고 상달에 이어지게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사라생전에 부모 못 송겼잖아요. 그런데 왜 죽어서는 무덤 좋은 데다 묻으려고 그러고 조상 그때서 제사 열심히 지려요. 이유 하나예요. 자기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사라생전에. 죽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사라생전에 송겨라.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죠. 마찬가지죠. 어느 한국의 김종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네. 그 유행가 가수가 있어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기독교 냄새가 많이 나요. 가사 속에.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할 때 용서해야지. 사랑할 때 사랑해야지. 지나고 나니까 뭐요. 죽어버리면 뭐요. 후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사라생전에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부모라도 이유가 없어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부모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단 인간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여인은 없지만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은 누구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라 그런데 부모 부모. 예 부모님 공경을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게 두 가지잖아요. 공경은 뭐요. 존경은 이유가 없고 순종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부모 잘 섬긴다고 너는 실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어버이주의를 맞이해 성경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가 되면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난다.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나와요. 참 오늘날 신문지상에 보고 그러면 참 우리 때는 그저 부모라 그러면 일단은 부모가 정색을 하고 부르면 제일 먼저 뭐 해서요. 자리에 앉아 있는 법이 없죠. 벌떡 일어났죠. 그러면 부모를 바로 섬기는 자의 태도가 뭐냐면 이름을 부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불러도 그냥 의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 바로 섬기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어른 바로 섬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핵가족 시대로 변하면서 부모가 무시당하고 부모가 거절당하는 오늘날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어버이를 바로 섬김으로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